CS 윈드입니다. 매수 가격은 57300원이고 비중이 20%네요. 57300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격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가 볼때는 일단 CS 윈드의 주가가 근래에 들어서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S 윈드라는 이 회사가 바로 풍력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력발전 설비 쪽 풍력 관련 주라고 그냥 통틀어서 표현할게요.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재생 관련 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풍력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재료가 많이 반영이 돼요. 주가에.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풍력 관련 주들이 오히려 재료가 좀 소멸하는 오히려 재료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미국 전 세계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.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지율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주들이 좀 시세가 아무래도 바뀌었죠. 거기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은 좀 오히려 피해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여기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책적인 반영이 많이 이뤄지는 종목이라 저는 목표 주가는 58,000원 정도 선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58,000원 정도 목표 주가 조금 수익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자라고 정리해드립니다.